점령 거점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거점을 차지하고 적들도 쳐보소라 C 거점을 점령했군 적이 C 거점을 차지했다 적이 B 거점을 차지했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B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B 거점을 점령했군 B 거점을 점령했군 B 거점을 점령했군 A 거점을 점령했군 제이거 점령했군 저쪽이 선두를 빼앗아 왔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저쪽은 빙소리도 벤티지를 얻었다 수술이 좀 어릴까봐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어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거점 어드벤티지 온전히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5분 남았다. 그대로만 하라고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군 베아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A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저쪽도 적은 예상 못했겠지! A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앞으로 3분. 그대로 버티면 승리는 자네 거야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에이커점을 점령해서 베드벤티지를 얻었고 승리가 노랍이다 승리가 노랍이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1분 남았고. 잘해 주실 수 있어. 건 Mars가 도시에도 희망이 생기는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